전체적인 청운으로도 별로 안 좋거든요. 이분들이 금전적인 손실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 좀 답답한 거 자기 고집으로만 안 밀고 나가면 그래도 순조롭게 해결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6, 7, 8월 운세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봄 뒤 24살 6월 달에 내가 조금 마음 먹은 일들이 잘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학업에 조금 어려움도 있을 거고 하는 일들이 조금 주춤하다고 봐야 돼요. 우애 어른들하고의 직장 상사하고의 이런 다툼이나 이런 문제들 조금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7월 달 연애 운이 좋네. 움직이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동수도 있고 있으니까 금전은 더 좋아져요. 학생들은 조금 덜 하겠지만 달수로는 괜찮아져요. 다음 달 8월 달로 들어가면 조금 안 좋아지기 때문에 마무리를 조금 잘 하셨으면 8월 달에도 무난히 넘어가겠죠. 그다음 8월 달 조금 하던 일들이 어긋난다든가 깨진다든가 이럴 수도 있고 문서나 이런 것들도 계약 시험 이런 것들이 별로 안 좋아요. 그다음에 서른여섯 살 좋은 운이 들어오고 문성원도 괜찮고 하는 일도 괜찮고 승진이라든가 이런 운들도 괜찮아요. 움직일 일이 있고 있으면 6월 달에 하시면 좋겠어요. 7월 달 한 달은 좋고 한 달은 안 좋고 항상 조금 보면 그래. 앞전 달이 좋은 달인데 그걸 못 했으면 못 받았으면 더 안 좋은 거지. 그래서 7월 달에는 뭔가가 좀 깨지는 형국이다. 애정으로도 조금 밑바닥. 속상한 이야기네요. 속상하죠. 그다음 8월 달.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당장 성과를 결과물을 주지는 않지만 조금 느리게 풀려간다고 보면 되겠어요. 차분하게 조금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48세. 6월 달에 시작한 사업 일 이런 거 시작할 분들은 하셔도 괜찮아요. 추진되고. 하는 쪽이 낫다는 거죠. 그렇죠. 뭔가를 추진해서 내가 진행을 하고 가는 것도 괜찮은데 조심해야 될 거 사귈 수 있어요. 신중하게. 장악하게 좀 잘 알아보고. 그렇죠. 그것만 조심하시면 괜찮고. 그다음에 7월 달. 계약 같은 거. 문서. 요즘 부동산 사기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이거 정말 조심해요. 특히나 전화부동산. 그걸로 지금 법정 소송인 분들 많아요. 또 슬픈 얘기. 이별 수가 있어. 남녀지간에. 본인들이 잘 알아서 넘겼으면 좋겠고요. 8월 달. 그래도 하는 일들이 뭐 빨리는 안 되지만 진행은 조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조금 여유. 48세 범띠생들은 조금 바쁘게 안 설치고. 조금. 천천히. 조금 여유 있게 간다면 6, 7, 8월 달은 무난하게 그래도 잘 넘어간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60세. 아 60세가 조금. 전체적인 총운으로도 별로 안 좋거든요. 이분들이. 금전적인 손실.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 좀 답답한 거. 자기 고집으로만 안 밀고 나가면. 그래도 순조롭게 해결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7월 달. 뭐 6월 달에 그랬다고 또 7월 달에는 금전운이 조금 풀려가요. 애정운도 괜찮고. 지금 나이가 나이만큼 부동산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으니까. 뭐 진행하셔도 무난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8월 달. 그런데 7월 달에 부동산이나 문서운이 들어오잖아요. 이어서 가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범띠생들. 6월, 7월, 8월 운세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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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